안녕하세요. 마더텅 수능 수학 강의의 우수용입니다.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. 2003년 국가 수준 23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. 두 명제가 나왔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익숙한 P이면 Q이다 꼴이 아니라 바다에는 물고기가 산다. 물고기가 사는 곳에서는 낚시를 할 수 있다. 아니 한글로 나왔어요. 왜 이거 귀엽네요 문제가. 우리 어려운 척하고 숨겨져 있는 거 맞습니까? 그래서 지금 나오는 걸 보니까 바다, 물고기, 낚시라는 애가 있잖아요. 그럼 얘네들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. 바다에는 물고기가 산다잖아. 바다이면 물고기가 산다라고 나타내주자고. 그 다음에 물고기가 사는 곳에서 물고기이면 낚시를 할 수 있다. 물고기이면 낚시를 할 수 있다.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어요? 그럼 이제 문제 끝났습니다. 문제에서 주어진 참인명제들을 우리가 다 나타냈고요. 얘네 두 개가 던져져 있을 때 객관식 1번, 2번, 3번 보기에서요. 참인명제를 고르라는 거잖아요. 그럼 우리 이거 두 개 있어요. 그럼 우리 얘네 각각의 뭐도 할 수 있고? 대우드도 찾을 수 있고. 또 뭐도 할 수 있어요? 3단 논법과 있을 수 있겠죠. 그래서 여기서 3단 논법이 되는 걸 봤더니 바로 연결되네. 바다에는 물고기가 사는데 물고기가 살면 낚시를 할 수 있잖아요. 그러면 바다가 있으면요. 뭘 할 수 있는 거예요? 낚시를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. 얘는 뭘로 간 거야? 3단 논법으로 구해준 게 되겠죠. 그럼 우리 확실하게 아는 이 명제들의 모두 다 참이 되는 거예요. 대우도 참이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얘네들의 각각의 대우를 사면 바다에는 물고기가 산다였잖아요. 물고기가 살지 않으면 바다가 아니다라고 나타낼 수 있을 거고 낚시를 할 수 없으면 물고기는 살지 않는다. 여기서는 낚시를 할 수 없으면 바다가 아니다라는 명제까지 만들어줄 수 있겠네요. 대우로 찾은 겁니다. 그럼 우리 이 4개 중에서 있는 거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네. 바다에서는 낚시를 할 수 있다. 그럼 1번이 나타내는 건 뭡니까? 바다이면 낚시를 뜻하는 거죠. 얘 있어요? 없어요? 어, 여기에 있네요. 그럼 1번은 맞은 거야? 틀린 거야? 1번은 참임명제가 되겠네요. 두 번째, 물고기가 살지 않으면 바다가 아니다. 여기에서 나오는 건 낚 물고기면 낚 바다이다. 이게 나온 거잖아요. 그럼 여기 있나요? 어, 여기 있네요. 맨 처음에는. 우리 첫 번째 대우에서 찾아놨죠? 그럼 2번도 참임명제가 되는 거고요. 자, 세 번째 봅시다. 바다가 아닌 곳. 낚 바다면요. 낚 낚시다라고 돼 있는 거죠. 그럼 얘 있나 한번 볼까요? 있어요? 없어요? 없죠. 우린 얘 뭐가 있어요? 지금. 역이 존재하죠? 낚 낚시를 할 수 없으면 바다가 아니다가 있지. 그 역은 존재하지 않네요. 따라서 2번은 참인 거예요? 거짓인 거예요? 거짓 신명제가 되겠죠. 정답은 뭐예요? 1번과 2번이 정답이 되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문제 P이면 Q이다, 낚 Q이면 R이다 이런 거 많이 풀었는데 그냥 한글로 나와 있는 것 뿐입니다. 절대로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. 여러분들 뭐 이거 P, Q, R 이렇게 해서 풀어도 상관없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침착하게 아, 내가 이거 맨날 풀었던 거구나. 침착하게 대응만 하시면요.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. 정답은 뭐예요? 1번과 2번이 참인명제가 되겠네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